자 여러분 이제 코로나 유행을 하더라도 뭐 이제 현실은 없는 겁니다. 알아서 다 살아야지. 이제 뭐 무슨 낯으로 뭡니까? 방호복 입고 여러분들 진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장문으로 한 분께서 현인이나 님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코로나 치사율이 세계 최저 일본보다 훨씬 낮았죠.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의 땀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이러면서 지쳐가지고 병동에서 그냥 기대가 잠자는 모습 사진들. 그 당시 정부는 k의로가 최고라면서 우리나라 의료진을 칭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2천명 의과대학 정원 발표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떠나자 또 밥그릇 때문에 파업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파업이 아닌 사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도 없이 정부는 2, 3개월 강하게 밀어붙이면 되겠지 않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밀어붙였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어리석고 무책임한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원인에 의한 팬데믹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의료진의 땀과 희생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 명확합니다. 이제 각자 자신의 건강을 알아서 생겨야 되는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앞으로 참 깜깜합니다. 희생 헌신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 남은 것은 여러분들의 싸가지 없음만 남은 겁니다. 감사함이라는 게 없어진 겁니다. 감사함이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물은 감사함이 없는 거죠. 이번에 다시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원인에 의한 팬데믹 상황에서 과거 같은 의료진의 땀과 희생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겁니다. 볼 수 없을 겁니다. 한국 사회에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무형 자산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게 윤 정부의 최대 치적인 겁니다. 아니 우리 윤 대통령의 최고의 치적인 겁니다. 오래오래 기억이 될 겁니다. 소중한 것, 귀한 것을 간수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다. 그거는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제 자신이 성실하게 이런 바닥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왔기 때문에 의과 공부 자체를 내가 직접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그걸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얼마나 어렵고 고되고 힘든 일인가를 이해를 하는 거죠. 대충 설렁설렁 살아온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좌파들이 이런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뒤집는 것을 많이 하는 겁니다. 탈원전. 그 없던 돈을 쪼개가지는 국비 유학생을 보낸 이승만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전 산업이 일어나는데 60년, 70년이 걸린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성실히 살아온 사람, 치열이 살아온 사람,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 온 사람들은 세상의 어느 부분을 보든지 간에 그게 원전이든 의료산업이든 어느 분야를 보든지 간에 착실히 만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눈물과 한심과 피와 땀으로 형성된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의사하고 여러분 이해관계가 하나도 연결되지 않지만 윤 정부의 무도한 의로 여러분들 정책에 대해서 왜 분노하느냐. 그거를 만들어낸 데 얼마나 여러분들 힘든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익들 이름 집권하게 되면 완전히 싹쓸이를 해버립니다.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익이라고 뽑아놨는데 이거 여러분들 보니까 완전히 말짱 도르막인 겁니다.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 여기에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진광준 69세 되시는 여러분 의사분 말씀은 이 비급여 가지고는 돈을 절대 법여만 받아간 돈을 벌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외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군의관 38개월이 아니고 복무 36개월 12주 훈련 39개월이 맞습니다. 39개월. 지금은 38개월인 것 같은데 그때는 39개월 했네요. 대단하네요. 개원을 하고 34년이 흘렸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의사 중에 가장 돈을 못 버는 의사라고 급여부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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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기 이제 대학병원 입장에서 보면 전공이 월급을 빠진 것 외에 고정비치출은 다 나갈 거니까 그런데 외래진로가 여러분들 50% 이하로 줄고 수술건수가 50% 이하로 줄었으니까 이제 적자가 발생한 거죠. 의료계를 잘 아시는 분 같은데 전공이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변호사 숫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소송 건수가 확 늘어났습니다. 일단 소송을 걸어서 이기면 수억의 수십억 정도가 점점 흔해지고 있고 판사들도 잘못이 없더라도 무조건 의사보고 일부 돈을 내놓아야 된다며 조정을 유도하는 식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조건 소송 들어가는 게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습이고 쉽게 바꾸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의사들 돈 많이 번다는 악마와로 국민들 의사들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필수 의료가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소송 건하는 사이니까 인센티브 구조로 보게 되면 소송을 재개한 사람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밑제야 본지는 겁니다. 거기다 이러분들 의료소송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늘어나 있으니까 그리고 의사들이 돈을 실제로 많이 버는 사람은 소수인데 돈을 많이 번다는 선입견이 들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약탈하는 거죠. 의료소송 한번 걸려가지라면 혼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만정이 떨어질 겁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안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필수 의료가를 대한민국이 하는 것은 거의 미친 짓입니다. 내가 만일 자식 이름 의사가 있으면 죽어도 깨뜨린 겁니까 못하게 만들 겁니다. 왜 이게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 소송을 좋아하죠. 내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 분께서 의사분 같습니다. 방송을 잘 보고 있습니다. 의료에서 필수 바이탈학과 의료 행위로 인해 환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는 과는 하일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위험은 높고 소송 여러분들 부담은 크고 즉 높은 위험도에다가 사법적 처벌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단순히 리스크가 높고 수익이 낮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의사 개인 입장에는 무조건 도망가는 게 최상적이 될 거라고 쉽게 예상됩니다. 이삼님 전에는 사법 리스크가 있었지만 지금 정도는 아니어서 환자의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서 결과의 위험도에 상관하지 않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적극적인 진료로 찌어졌지만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해서 과실치사 치사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면 쇠고랑을 차는 것은 물론이고 엄청난 민사적 배상 책임이 남아있습니다. 경제적 파산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을 살리는 전선에 함부로 뛰어들 일이 아닙니다. 겁나서 못 뛰어드는 게 통상의 생각일 겁니다. 어제 여러분 소개드렸던 부친의 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한 30년 운영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적자가 빚이 쌓여있다고 하신 경남 진주의 제1종합병원의 이름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젊은 의사들 겁이 나서 필수 의료가 못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솔직히 이야기하면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 참 잘하셨습니다. 왜 잘하셨느냐. 바이탈뽕에 취해가지고 필수 의료가를 가서 생명을 삼기겠다 그렇게 이런 꿈을 갖고 있던 전공의들의 꿈을 산산조각 내버렸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흐르면 그때 이런 전공의들이 그때 윤 대통령 도움을 받아 진로를 바꿨던 것이 내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터져나올 겁니다.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제가 일생을 통해 처음으로 의료 문제를 들여다본 겁니다. 들여다보면서 경제학자 시각이 완전히 미친 짓이네. 뭐 바이탈뽕이 좋기는 좋다고 치집 치더라도 이걸 할 수는 없는 거다 이야기죠.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아마 더더욱 확실하게 전공의들 사직한 전공의들 가운데서는 와 이거 절대 이제 가서 안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굳게 이런 믿는다는데 하고 싶으면 딴 나라 가시기 바랍니다. 딴 나라 가면 대접받을 테니까 아직 젊고 하니까 시간 가지고 준비하셔가지고 꼭 외과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딴 나라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손재주 뛰어나고 머리 똑똑하고 여러분들 영어 잘 쓰면 대접받고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종독받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의사들 참 바보처럼 산 겁니다. 옛날에 무슨 노래와 그런 게 있었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 자컴의 의료 사태를 보게 되면 중국 공상당의 문화혁명 당시 의사를 부르조하러 몰아서 악마화하고 의사 직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제 1순위로 시작한 것이 멀쩡한 대한민국을 의료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완전 바닥으로 몰아가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의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의료 수준도 지방은 거의 의사 말을 믿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중국에서 거주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은 그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제 한방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양위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의사 말을 잘 안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문화혁명 때 이런 의사들이 많이 희생이 됐죠. 제가 여러분들 한두 번 소개했는데 세월이 홀히 흘렀지만 참 기억에 남는 책이 이 책입니다. 문화대혁명의 홍의병으로 직접 참여했던 분이 미국으로 여러분들 옮긴 다음에 미국의 한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쓴 자전적 소설입니다. 일어난 것을 그냥 본대로 쓴 겁니다. 홍의병. 그때 나도 12살의 혁명군이었다.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작가가 현판입니다. 현판. 아주 인상적으로 미국의 대학에서 참 대단하죠. 영어로 쓴 겁니다. 나이가 꽤 들었을 때 미국에 갔는데 잘못 태어난 마우쯔 등의 아이들. 이 책의 이름이 현판이라는 그런 주인공이 만난 아가씨가 상하이의 이름들 섬유업을 크게 했던 집의 아들이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워낙 이러면 똑똑하고 하니까 그 당시 상하이에서 얼마나 깨었겠습니까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서 아주 안정된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가 여러분들 치명적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실수가 어떤 거 아니까 중국의 공상당 정권이 등장했을 때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조국의 이름들 건설작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명적인 이름만 실수를 한 거죠. 그리고 문화대혁명의 이름만 휩쓸리게 됩니다. 의사는 죽고 그 딸과 이름만 뜻의 현판이라는 사람하고 연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집안일을 다 알고 그 의사를 죽이는 과정에 현판이란 주인공이 12살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 글을 보면 저는 아주 두 가지가 인상인데 가장 한 집안의 이름 가장이 정세 판단을 못하게 되면 한 집안을 완전히 몰락시킬 수도 있구나. 아이들을 잘 키우고 아이들에게 활짝 이름만 자유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그 미국 생활을 다 접고 중국 공상당이 건설한 신조국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의사였던 아버지가 돌아오는 겁니다. 전형적인 부르주아로 이름만 공격을 받아 다 죽이죠. 어마어마한 실수인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제 방송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 함께 절대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정세 판단을 잘 못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정세 판단을 못하면 지금 사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총룡의 게임을 뻗겨서 신조국 건설을 위해서 북송선을 탔던 제1동포들하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전국을 잃고 정세를 제작해서 판단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의료환경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입체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젊은 의사들은 그런 안목이 생길 수가 없죠. 왜 공부만 했습니까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환경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던지 역사의 변곡점에서 가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전부가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도 나치가 부상할 때 나치의 부상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유대인 가족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다 결판이 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다른 겁니다. 정세를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투자를 좀 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데 죽고 사는 문제가 갈리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가 그런 통찰력은 오랜 세월의 연말을 통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떠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가 다 뭡니까 한동훈이 하고 이런 윤석열이 싸웠다더라 뭐 이런 것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다 매몰되는 겁니다. 의로사태가 뭘 의미하냐 의로사태가 한국인에게 무슨 메시지 주느냐 의로사태가 지금 전공이다라는 게 뭘 이야기해 주느냐 이걸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맨날 싸우는 이야기만 들으면 다루는 겁니다. 싸우는 재미가 있습니까 홍의병을 보면 지금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보고 그때 참 안 됐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거하고 한국 문제가 오버랩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겹쳐져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로 1부에서는 제가 그걸 하는데 시사 문제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의로 문제가 좀 많았네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방송 좀 드리고 광고 좀 드리고 그 다음 오늘 코로나 문제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책은 제가 직접 쓴 19세기 마렵하고 20세기 초예배 한국을 찾아서 헌신했던 20대의 미국 선교사들의 활동기를 정리한 책입니다. 정말 많은 그런 시생과 헌신이 있었죠. 여러분께서 한번 시간 되시게 되면 신앙이 있는 분들도 괜찮고 신앙이 없던 분들도 현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그 다음 여행기지만 새로운 행태로 이렇게 쓴 답사기 미국의 남서부주에 남서부에 위치한 애리조나 답사기 이 책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 구석구석 애리조나 여행 다음에 하실 때도 도움이 되겠지만 애리조나 여행하지 않으시더라도 미국 서부여행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